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뇌몰 리서지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채워져 있는 이야기들 가득합니다. 내용들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했거든요. 만나보시죠. 가장 마지막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결국 퇴출. 정말 많은 분들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메이드 그룹주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볼까요?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선택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뉴스의 파라라일까요? 리오프닝주 4위입니다. 믿고 보자, 조정, 기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좀 헷갈린다라는 시선 많습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 2차 선지주입니다. 아바타2 개봉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매율이 벌써 1위입니다.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관련 색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메타버스 콘텐츠 올라와 있습니다. 1위입니다. 때가 왔다, 실적, 기대 가지고 더더더더 갈 수 있을까요? 5G 관련 주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도 좀 큰 편인데 이 섹터의 변동성도 좀 커서 점검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4위에 올라와 있는 게 리오프닝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번 히어로 종목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 폐기, 위드 코로나의 길로 들어섰고 그런데 어제까지는 잘 움직이던 주가가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섹터의 대표님 파란불이 우세하거든요. 오늘 리오프닝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차적 시세 분출은 마무리됐다까지 봐야 될까요? 네, 결론 다 내려주셨네요. 정말 그래요? 또 기회여서 2차 기다려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 주실까 궁금해서요. 요즘 섹터가 뭐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트렌드도 아니고 헷갈리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트리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항공주 꺾였고요. 항공주가 좀 꺾이다 보니까 거기서 항공주가 꺾이면 여행 플랫폼 업체들이 또다시 영향을 받죠. 그리고 리오프닝 쪽이 다 같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미국도 그런데 국내 시장도 딱 봐서 열리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다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가는 거로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약합니다. 시장이 약하면 또 고민이 들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를 더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시장도 불안한데 팔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섹터의 동향이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은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처럼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다.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왔던 방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폐기되면서 나오는 방향성은 맞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속도가. 이제 그러면 다음은 다 풀어주고 마스크 해제, 실효에서 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동 자유롭게 하는데 아예 해외여행까지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 2차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죠. 게다가 또 빠르면 다음 주에 또 변화가 나올 게 다음 주 가게 되면 12일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화상으로 열립니다. 원래 왕의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었다가 또 중국도 지금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까 모던데요. 그러면 화상으로 보통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무언가 악수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기울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나요? 네. 뭐 화상이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하겠죠. 화상으로. 앵커님하고 저랑 화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메시지는 던지고. 그래도 이렇게 밀접한 양할게요. 그런 이야기는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또 한활령이 해제되고 또 나오는 추가적인 조치들 기대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를 또 주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일단 일단하고 리오프닝 쪽이 약간 좀 주춤한 감은 있어도 끝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방향성으로 계속 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좀 힘 빠진 또 이 상황 쪽에서 그럼 다른 섹터가 어디로 움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쪽이 강한지 좀 쉬다가 다시 레일리를 타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는 게 또 다음 주가 돼야 되겠죠. 리오프닝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지 아니면 이 자금이 다른 쪽으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세요. 오늘 일단은 최근까지는 화장품, 대장주격인 종목, 항공, 여행, 이쪽, 카지노 쪽에서 반응이 가장 세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의 기다림을 저희는 우선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 다른 쪽도 보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확인이 안 되죠. 시장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눈팅. 딱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이벤트 좀 끝나고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방길 끝나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한다. 그럼 그런 때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하되 아마 시세가 그렇다고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도 확인하고요. 그중에서 좀 리오프닝 쪽인데 크게 시세가 못 났다라고 하는 쪽도 개인적으로는 의류 쪽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의류 섹터. 대표적으로 지금 FNF가 성공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업체가 더 네이처홀딩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아시죠? 네. 비싸지만 남들이 잘 입는 옷.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더 부러운 게 그 마크가 찍힌 캐리어죠. 그게 더 비싸죠. 비싸고 왠지 좀 이제 패피들은 이런 걸 좀 할 것 같아요. 아 패피요? 앵커님처럼 패션피플들은 전 패테.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트한 사람들은 저런 거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항공과 여행을 가면서 그런 것까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도 있다는 것도 보시고 또 하나 카지노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정성화된다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코텍 같은 경우 산업용 모니터 특히 카지노 쪽에는 전 세계 1위죠. 아 그런데 여긴 아직 못 간 종목인가요?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 매수세를 기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다음에는 2차 랠리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의 주인공을 계속 찾아보는 관망이 지금은 필요한 자리라고 진단해 드리겠고요. 저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할형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중국과 외교관담 그 화상 이야기. 그 테마를 좀 끌고 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콘텐츠. 일단 중국과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네. 아바타2. 예매율이 벌써 1위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정말 이렇게 쌓여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면 나가고 있는데 정말 멋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며칠 지난주에 현대백화점에서 1층에서 대상으로 고객 대상으로 이걸 시현하더라고요.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과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그냥 내가 물속에 있는 느낌. 관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기술력관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동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너무 물속에 있는 것 같았고. 네. 그냥 그 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예매율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없어요. 다 매진인데요. 벌써요? CGV 주변, 여의도 주변에는 다 매진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예매할까 봤더니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인기를 반증한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관련주라고 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 때 오히려 또 차익매물이 나오는 현상. 그래서 아마 변동폭은 클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매물 나오고.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인가에 또 우리 카메론 감독님이 오신다면서요. 박아난다. 그런 모멘텀도 있겠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개봉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 3시간 만에 갑자기 매출이 영화관 매출이 한 3배인가 뛰었다면서요. 3시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볼 수 있겠군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극장이 빠르게 나오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도 하나의 눈길이 가게 되면 아마 이런 변화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모멘텀으로는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올랐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차피 이쪽은 내년에 2023년 CES, 그러니까 2023 CES에서는 키워드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저희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 번 애플이 뭔가 XR 기기를 상반기에 아니고 하반기에 넣는다라고 하면서 모멘텀이 한 번 꺾이면서 한 번 또 주춤한 마당에 오히려 또 새롭게 기대감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런 어떤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다라는 차원에서의 대응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마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 그의 특수 환경들을 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인 덱스터죠. 오늘도 일단 갔다가 좀 길게 음복은 나오고 있지만 단기 추세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시되 그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라는 쪽도 한 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바타, 중국발, 모멘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지금 영화관주,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술력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 이렇게 새 카테고리화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력 쪽을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연장시키게 되면 아직도 드라마 인기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여전히 모멘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노려보자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라는 조언과 정리를 해드리고요. 하나 더 볼게요. 때가 온 걸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1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CES 모멘텀을 역시 아는, 오늘 좀 연결고리가 좀 분명하네요. 5G 관련 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한 종목의 국한에서 볼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닷건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꽤 많더라고요. 5G 안에서도 1월 CES 기다리면서 소중 모멘텀 기다리면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종목들 동향 보게 되면 한 번쯤 눈길이 가는 섹터입니다. 하도 많이 소외됐었고 지금까지 섹터 쪽에서 그래도 제대로 반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오가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또 5G 같은 경우도 그런데 둘 다 제피모광 컨퍼런스는 바이오고 이쪽은 또 CES고 다 1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네요. 뭔가 뒷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드석드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쪽도 잘 봐야 될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투자라고 하죠. 내년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있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나오는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또 가속화됐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의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업 쪽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가 직접 투자를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권역 쪽에서 내가 필요해. 그러면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네이버나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게 또 삼성전자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어떤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권역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로봇을 내가 네이버가 우리 빌딩에서 쓰게 만들겠어. 그런데 그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통신 데이터라고 해서 안 된다. 그 5G를 새로 설치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권역의 소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았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수주겠죠. 삼성전자가 인도에 가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일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과거에 화웨이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주로 저희가 보시는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지수 전반이 힘이 없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소외되고 조정이 나오는 쪽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시장은 약간 또 신선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5G도 눈길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무겁다가 살아가는 쪽이다 보니까 단기 조정 받고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죠. 그래서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어떤 종목 저희 종목들 여러 가지를 많이 방송 중에 들으셨을 텐데 대표님이 가장 이 종목 괜찮네 느낌 있네 온다 이런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5G 쪽에서 수주 잘 받고 움직이던 대표적인 종목이 HFR입니다. 맞아요. 발음이 안 되네요. HFR. HFR. 이쪽이 따라갈 만한 성과를 보여줄 만한 게 솔리드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나와서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용들이 새롭게 나오는, 저희가 블루투스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UWB라고 그러죠. 울트라 와이드 밴드인가요? 하여튼 안테나, 좋은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쪽이 아마 대체 성과를 내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는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게 뭘까라고 했더니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에 호진대회에 있는 5G 관련 주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 저희가 관심권에 둘 만한 원픽이 있는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무겁지만 꺾이지 않은 섹터. 리오프닝 쪽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텍은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미도 있는데 좀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한번 눌림목대 한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대부분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직전 박스권 상남부까지 가게 되면 한 11,5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텍 오늘의 원픽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랭킹 파이브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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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